네, 이 시각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HDC 현대산업 개발입니다. 유상증자 소식이 있었었죠. 오늘 52주 신저가를 터치를 하기도 했습니다. 반조미 소장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HDC 현대산업 개발은 아무래도 아시아나 한국 인수를 통해서 400억 대규모 유상증자를 통해 어떻게 보면 좀 더 안 좋은 흐름을 가져오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겠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장 이유로 계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하락을 하고 있는데 지금 비행기를 어떻게 보면 아시아나 한국을 좀 인수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비행기주가 됐죠. 비행기주가 앞으로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지금 비행기가 착륙을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착륙을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착륙을 하려면 아스팔트가 좀 깔리면서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까지 아직 보이지 않고 있고요. 좀 더 더 하강을 계속해야 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반면에 아시아나 항공과 아시아나 IDT 같은 경우에는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그 HDC 현대산업 개발에 대한 부분들의 이슈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 아시아나와 주가와는 어떻게 보면 별개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러한 인수 과정을 펼쳐서 가져갔을 때 인수가 확실하게 다 마무리가 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400억 유증을 통해서 돈이 납입이 되고 납입이 된 부분들을 통해 진행이 됐을 때는 다시 두 주가가 상승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400억 유증은 어떻게 보면 좀 규모가 너무 굉장히 큰 부분들이 있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HDC 현대산업 개발은 아직까지는 보시지 않는 게 좋겠고요. 아직까지 착륙을 하려면 한참 멀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면세 관련된 부분들에 관련된 종목이 될 수도 있었는데 오히려 항공과 관련된 부분들을 통해서 아시아나 인수를 통해서 얽혀졌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착륙을 하려면 아직 멀었던 부분들은 있고요. 계속 하강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HDC 현대산업 개발은 좀 더 지켜보신 다음에 추후에 확인을 하셨다가 진입을 하시는 쪽으로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특징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진그룹주들이 대우는 잘 가는데 일단 한진그룹 경영권 분쟁에서 캐스팅 보트를 지은 반도건설 측이 한진칼 경영에 참여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한진칼 우선주 같은 경우는 17% 급등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최낙철 이사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 한진그룹 같은 경우는 지금 회사의 본업보다는 지금 경영권이 이 문제로 있어서 계속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반도건설 같은 경우 기존에는 지본 참여 자체를 목적으로 공시를 하지 않았지 이번에는 경영 참여라고 목적으로 공시하였습니다. 결국은 이거는 주주 총회까지 갈 때까지 반진그룹 같은 경우는 주가가 움직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결국은 이 주가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계속 변동성이 나타나는 것은 이런 그룹 참여라든지 아니면 가족사 문제가 분쟁이 됐을 때마다 주가가 움직이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결국은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가장 제일 좋으실 것 같고 결국은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우선주 위주로 뛰고 나머지 그냥 한재판과 대한항공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은봉으로 전장되었기 때문에 우선주 위주로 접근해 보시는 게 가장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